이렇게 많이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코리아 선교 방송 퍼스티벌을 감사의 걸어드려서 제가 축사로 맡은 수락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오실 텐데 첫째로 이렇게 선교 방송을 시작한 우리 김덕수 국사님 전선 때부터 제가 쭉 지켜봤는데 한 가지 맡은 일에선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한 종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 참 좋았더라 그런 오솔의 선교들과 종들이 되시고 우리 코리아 선교 방송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고 서로가 화목해서 하나가 되는 귀한 단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